맛도 먹어볼까? 또 빼기? 일단 어디 좀 갈 데가 있는데요. 일로 오세요. 저기 아니고? 어디 가? 가자. 어디 가는 건데? 따라와. 갈 데가 있다. 우리. 어? 아침부터 밥도 안 먹고. 이 겨울에? 까서 먹으려고? 설마? 오늘 바다 들어갈 거야. 오늘 바다 들어갈 거야. 바다 들어간다고? 응. 어디 가고 싶다며. 아, 바다 들어간 지 더 오래됐고. 난 바다가 너무 그리워. 그걸 기억하는 거야, 저 말한 걸. 뛰어들고 싶다고. 아, 저 얘기를 기억했어? 뭘 보니까 들어가고 싶다. 지금 완전 겨울이잖아. 추운데 가고 싶어. 그냥 뭐 그러고 싶다고. 그렇겠다는 게 아니라. 우와, 저 말을 기억하고. 그런데 저렇게 그냥 쓱 지나가는 말을 다 하고. 오전에. 야, 미리 준비해. 가셨구나. 아, 멋져. 오늘 날씨도 되게 괜찮잖아. 가고 싶어. 가고 싶어. 감동받았구나. 가고 싶어. 가고 싶다. 그렇지? 그렇지? 가고 싶지. 가고 싶은 거랑. 알아보니까 겨울에도 다이빙을 할 수 있대. 네. 가고 싶어.